유니클 잔재를 사보니 유니클 잔재를 사보니 유니클 잔잇 유잠하고 무기를 주면 podría 신입 유니클 잔잇 유잠 예금 그러니까 이루이지라 니클 잔재 유니클 잔잠 atif 그 다음에 에디션을 삼고 경 zoals ממ 아우 개요 아우 이거는 좀 아우 진짜 아 뭐 큐브가 잘 되겠지 오케이 레전더리를 몇 개 썼다고 41개 아 아깝다 진짜 깝다 너무 아쉬웠네 아아 킵 일단 킵 봉뎀뎀킵 아 에디셔너를 이렇게 사야되나 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그냥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씨 안되겠다 저주를 푸는 방법은 숏몬치님밖에 없다 역시 저주를 푸실 뿐은 숏몬치님밖에 없으셨다 아 열정바랑도 개요만해지지 아니 가긴 있었던건 어디갔어 저주먹은데 얻은데 어떡하지 어 개방한거같아 벌써 망해있는데 아 개노답인데 이 저주를 풀사람은 숏몬치님밖에 안계시네 아 레전을 안가네 아 레전을 안가네 누적 따지고보면 에디셔너를 나올만한데 0.30 진짜 나올만한데 아 난리났다 0.15%도 안나오네 와 0.15%도 안나오네 오랜만에 뵈는 celui같은거기 뵈는 택ания 과연 춤먼치님께서 띄워놓읍션을 아니 이거 얼마나 팔 수 있냐 몇 개를 썼지 71만 2800원에 더 나눠기 4200 189.25억 아 이거 본전을 찾으려면은 240억만 받으면 되겠네 아 이정도면은 300억 받겠는데 뭔지 모르시죠 옵션 300억 얻었습니까 아 개손해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레전 옵션 핫 되자마자 세 번만에 저 옵션이 나왔어 아 제작 비용이요 대거까지 해서 한 230억정도 대충 한 230억 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나 진짜 개망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쓴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써가지고 개망할 줄 알았거든 아 진짜 다행이다 제가 이번에 아 레전드 개망했다 아 이승 카운트 아 이승 카운트 돌렸는데 다행인 살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성공적이다 아 이승 카운트